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약칭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제국과 적극적으로 협조한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헌국회에서 설치한 특별위원회이다. 재헌국회에서는 1948년 9월 7일 국권강탈에 적극 협력한 자, 일제치아의 독립운동가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등을 처벌하는 목적으로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과시켰다. 반민특위는 그 산하에 배치되어 있는 특별경찰대를 활용하여 일제시대의 친일기업가였던 박흥식, 일본군 입대선전에 참여한 최남선 이광수 등을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등 친일파들을 색출하였다. 그러나 해방 후 반공을 위해 친일파를 대거 기용한 이승만 정부의 반대로 활동이 지지부진하였고 1949년 6월 6일 특별경찰대가 강제 해산당하면서 사실상 기능을 상실하였다. 곧 국회 중도파가 특위기간을 단축하였고 동년 10월에 완전히 해체되었다. 구한말 1905년을 싸조야키 및 통감부 시절과 1910년에서 1945년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제국에 협력하였거나 일본국 정부 및 조선총독부로부터 지원금이나 살해금 등을 수령한 자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힘써왔던 애국자 및 독립운동가들과 그 가족과 지인들을 살해하거나 의협하거나 방해를 했던 친일파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처벌 대상을 목표로 하였다. 1949년 반민특위 재판 공판 모습 반민특위 경남조사관 김철호 조사관 임명장 단기 4282년 2월 1일자 제4호 1948년 10월 반민특위 투사함 반민특위는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 기소 및 송치 업무를 담당하는 특별검찰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소 등을 국회에 별도로 설치 반민특위가 반민족행위자 7천여 명을 파악하고 1949년 1월 8일부터 검거활동을 시작 취급한 조사건수는 682건이었다. 이 중에 체포 305건 미체포 193건 자수 61건 영장취소 30건 검찰송치 559건에 이르렀다. 각 도별 송치건수를 보면 중앙서울 282건 경기 32건 황해 26건 충남 25건 충북 26건 전남 27건 전북 35건 경남 50건 경북 34건 강원 19건 등 모두 559건이다. 85 광복 직후 신속히 친일파를 척결함으로써 민족정기를 회복하는 일이 급선무로써 내세워졌다. 그러나 미군정은 남한의 반공국가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산세력에 대항할 세력으로 친일파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친일파의 청산은 반공주의와는 배치되는 것이었다. 곧 미군정은 일제강점기의 통치구조를 부활시키고 친일파를 대거 등용하였다. 이어 등장한 이승만 정권 역시 미군정의 통치구조를 그대로 이어받았고 친일파는 이승만의 정권장악과 유지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또 이를 위하여 이승만은 반민특위의 활동을 방해하고 무력화시켰다. 이는 친일파 청산을 지지하던 대중의 한국민족주의를 좌절시켰다.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반민특위는 1948년 10월 23일 각 시 도출신 국회의원들이 추천한 임기 2년의 의원 10명을 선출하고 의원장의 경상북도 대표인 김상덕을 부의원장의 서울대표 김상돈을 뽑았다. 특별조사위원회 명단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였고 조사 내용을 특별검찰부로 보내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948년 10월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949년 1월 5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반민법 2차 개정으로 그해 8월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넘어온 수사자료를 기초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특별재판소에 송치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949년 1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반민법이 2차 개정되어 공소시효가 1년 가까이 단축됨에 따라 1949년 8월로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특별검찰부 명단 특별재판부는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였다. 1949년 3월 재판부 진용을 구성하여 3월 28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반민법 2차 개정 이후 1949년 8월 31일 사실상 업무를 종료하였다. 특별재판부 명단 부장 1인, 부장재판관 3인, 재판관 12인 중앙사무국부서 명단 특경대 명단 특별조사위원회 수사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확인된 특경대 명단은 이병창, 정태흥, 김만철, 김녀태, 정병헌, 서호범 등이다.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및 정부요인 암살 음모사건은 노덕술 등 친일파들이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 독립운동가 백민태를 고용해 정부 요인들을 암살 시도하였으나 백민태가 자수해 미수로 그친 사건이다. 국회 프락치 사건은 1949년 5월부터 김약수 등 국회의원 13명을 남로당과 접촉하고 공산당에 협조한 혐의로 구속한 사건이다. 이들은 대부분 반민특위에 참여한 진보 계열 인사로서 이들이 체포되면서 반민특위의 지위도 흔들리게 된다. 1949년 6월 3일 국민개몽대 주관으로 국회 프락치 사건으로 체포된 이문헌, 이구수, 최태규 의원에 대한 석방동의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 대한 성토대회가 다시 열렸고 3에서 400여 명의 군중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에 몰려와 반민특위 내 공산당을 숙청하라 는 구호를 외치며 특별조사위원회 정문까지 습격하였다. 특위에서 중부경찰서에 경호 요청을 하였으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특경대가 공포를 쏘며 시위 군중을 해산시켰다. 특위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과 내무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6월 4일 배후로 지목된 서울시 사찰과장 최은하, 종로경찰서 사찰주임 조응선, 국민개몽회 회장 김정한 등을 반민법 제7조 해당자로 체포하였다. 1949년 6월 4일 친일경찰 최은하가 체포되자 내무차관 장경근과 치앙국장 2호는 특위의 최은하를 석방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를 하겠다는 의협하였다. 특위가 석방을 거부하자 이들은 내무차관 장경근, 치앙국장 2호, 시경국장 김태선의 주도로 6월 6일 오전 7시에 중부서장 윤기병의 지휘하에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여 특경대장 오세륜 등 특경대원 35명을 폭행하고 중부서와 기타경찰서로 분산 감금하였다. 이날 현장에 있던 특별검찰관 곽상훈은 몸수색을 당하고 권승열 특별검찰부장은 경찰에게 권총을 압수당하고 반민특위 사무실의 서류와 짓기도 탈취당하였다. 이날 강원도 조사부에서도 특경대원이 춘천경찰서에 의해 무장해제 당했고 6월 8일에는 충북경찰청이 충청북도조사부에 특경대 해산을 요구하였다. 6월 6일 오후에는 서울시경사찰과 소속 경찰 440명은 반민특위의 간부교체 특경대 해산 그리고 경찰의 신분보장을 요구하며 집단사표를 제출하고 6월 7일에는 서울시경찰국 9천여 명이 6월 6일 결의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는 총사퇴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이승만은 6월 9일에 경찰에 대한 선처를 약속하고 업무복귀를 요청하였다. 한편 사건 발생 직후인 6월 6일 오후 반민특위는 긴급회의를 갖고 국회의 진상규명을 제안하였고 국회는 반민특위 원상복귀와 책임자 처벌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승만은 6월 9일 AP 통신사와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민특위 습격은 자신이 직접 지시한 한 것이라고 밝히고 6월 11일에는 반민특위 활동으로 민심이 소요되어 부득이하게 특경대를 해산하였다는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회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이에 국회는 이승만을 압박하기 위하여 의원내각제로의 개헌을 추진. 6.6 사건은 반민특위 특경대에 대한 습격으로 시작되었지만 특경대뿐만 아니라 특별조사위원과 검찰관의 가택을 수색하고 특별조사위원회의 사무국과 재판부의 특위 관련 서류를 압수하는 등 사전계획에 위해 진행된 것으로 이후 반민특위 활동은 급속도로 위축되었다. 반민법 제정 당시부터 지속되어오던 특위위원들에 대한 협박에다 이승만 정권의 특위사무실 습격이 벌어지고 법무부 장관에서 돌아온 2인위원회 주도로 7월 6일 반민법 공소시효 단축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에 반대하는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한 특별조사위원 전원과 특별검찰관, 특별재판관 일부가 사임위사를 밝혔다. 특위 활동에 구심적 역할을 하던 특위위원들의 사퇴하고 친일 비호세력을 주축으로 새로운 특위가 구성됨으로써 반민특위의 활동이 부진하게 되었다. 이후 반민특위법의 개정으로 동년 9월에는 임기 단축, 10월에 해체되었다. 이 문서에는 다음 커뮤니케이션에서 gfdl 또는 ccsa 라이선스로 배포한 글로벌 세계대백과 사전의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